1,2,3,4! 안녕하세요. 작위 스톤의 홍범석입니다. 오늘 제가 저번에 태권도 겨루기 편에 이어서 정확격투기를 배우러 갔어요. 여기 계신 분은 근자관 파이터 박형근 선생입니다. 아까여 재 territory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확격투기 파이터 겸 그리고 혜설 위원 박형근 짜남입니다. 형근이 형은 사실 제가 이거의 온이형 채널에서 피지컬FC에서 처음 만나서 나이도 돈 가지고 성격도 잘 맞아서 현재는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격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배워보고 그리고 여기 프로 파이터 분들하고 감히 한 번 스파딩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검석이를 격투기 조금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검석이가 이 어마어마한 피지컬로 또 프로 선수를 아빠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보시죠. 와 엄청 인정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글러브를 처음 껴보는 거지? 아 그 고등학교 때 그 달 배웠었어? 근데 살짝... 나 지금 어느 정도는 좀 할 줄 알겠다. 첫 무대 11년 상사 짬밥으로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벙석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일단 주먹이 어떤지 핵실력이 어떤지 자 밑을 통해서 한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이게 1, 2거든? E1, 2, 잠깐만 E1, 2, 1, 2, 1, 2, 1, 2, g, g, 2, g, 2, g, g, 3, d, g, 1, 2, g, 2, g, 2, g, t, g, 2, g, 2, g, 3, g, độ veux 역시 상상에 다가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다시! 왼 발! 오른 발! 왼 투! 이게 치곤 속도 속 자세가 안 돼! 여기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친한 한 표정! 내가! 내가! 툭!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다시! 투! 나이스! 찢는 느낌으로! 그렇지! 지금처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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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다시! 원투! 성공! 이리! 나이스! 세인! 세인! 나이스! 지금처럼! 나이스! 나이스! 왼 발! 원투! 투! 투! 원투! 원투! 힙! 힙! 아우! 힙! 아우! 두 번 더! 사이드로 받아다! 사이드로 받아! 투! 사이드로 받아! 사이드로! 두! 왼 발! 나이스!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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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WGFC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성민 저희 팀 후배이고요! 김성민 선수랑 킥홈치 1라운드! 그다음에 저와 MMA 1라운드를 공성이가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저희들도 한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저는 일단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헤드디커를 착용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원래 장갑도 선수형은 좀 얇은데 이제 다칠 수 있으니까 제일 두꺼운 거 이게 훨씬 두꺼운 듯한 건가요? 시려워졌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화이팅! 첫 sto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사이 돌렸어! 사이 돌렸어! 사이 돌렸어! 사이 돌렸어! 오오오옹오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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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